아쉽네요. 50원 정도 받겠네요. 올라가지..올라가지 않았을까? 자 과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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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! 과연 실버는!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브론즈 타샤와 브론즈 타샤와 실버 도레미 그리고 저 도론즈 1위에요. 이제 금방 올라가요. 한 판매 1등하면 바로 올라가. 골드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. 골드 신매 하이 0레벨 골드부터 가죠. 네. 나 진짜 처음에 랭게임 할 때 네. 망했었어요. 네. 네. 아 근데 진짜 이번 판 이기는 거 해야지. 타샤님 그럼 이번에 이기면 실버 가네요? 네. 3등 안에 들면 될 거 같아요. 오케이 이번에 실버 가면 내가 못 쏜다. 뭘 쏴요? 축하해 뭘 쏠 거예요? 네. 안 갈 거니까. 억울하면 가. 갈 거예요. 어? 볼리비어가 나왔다. 아니 왠지 키워야 될 거 같아. 애가 나와버렸어. 나 테러 하려고 키운다고 얘기해. 그건 아니에요. 타샤님은? 전 귀족촌잡이를 갖고 싶은데. 와 촌잡이는 누구죠? 촌잡이. 뭔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. 귀독 턴다비. 턴다비. 오. 귀족 정찰 빙하. 다 할 거야. 기다려라 신맨님. 어? 타샤님 볼리비어예요? 앵. 아이고 나도 볼리비어였데. 그래서 샀어요. 열받아서. 아 그래요. 자 돌려봅시다. 정찰. 아이고 타샤님 반갑습니다. 애쉬부터 데려가겠습니다. 아니에요. 제 애쉬 완전 쫄깃이에요. 아 완전 심해 지켰다.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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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전 사빙하 3기족 2기사 정찰대에요. 뭔가 이상해. 우와. 오 되게 엄청난데? 볼리비어를 괴물로 만들자. 가줄래. 근데 돌베 진짜 안나온다 사람들이. 돌베가 요즘 핫해서 아마 잘 안나올 것 같아요.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라. holm홍홍홍홍홍Р.. 빙하 빙하 어? 의 위에 안에 ㅋㅋㅋㅋ 그래야 귀족 정찰빙하러 가거든 정찰이 훨씬 더 좋은데 뭐지? 와... 와 타샤님한테 완전 털렸다 아니면 가렌을 팔고 그냥 베인한테 줄까? 일단 아... 팔자 놀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와 타샤님한테 상대가 안 되는 전략이? 저 이번에 올라갈 거예요 실버로 진짜 선생님 한 번만 걸려주시면 안 되나요? 그 빙하 너무 그렇습니다 브라우미 지금 까시까봇으로 아 안돼! 뭐야 이거 워무거 워무거 두 개 낀 변태 뭐야 이거 저 아닌데요? 아 워무거 왜 안 죽어 이거? 야 죽어! 저 아닌데요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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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 쉔! 이 변태! 아...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왜 이래? 저 아닌데요? 아 부전부대면 안 된다고 아니 뭐야 얘 왜 안 죽어? 신변님 왜 안 죽어요? 이 정도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뭐야 이 변태 베끼! 저 아닌데요? 으아 죽을 뻔했다 미치겠다 나 이거 지금 떨어졌어요 아이고 5등 아이고 근데 5등이라서 0점 떨어졌어요 아 나 근데 빙하 중에 먹을 게 없다 와 대비 따고 관심도 없냐? 나 죽었다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얼려버려 얼려버려 어? 안 돼! 안 돼! 아... 스웨인이 변신했으면 게임이 좀 달랐을 텐데 스웨인은 변신 안 해 5원짜리 쟤가 못해 아 왜... 아 얘 할까 그냥 야스오? 어 야스오를 넣자 야 너 나와 펭킹 섬으로도 나오잖아 나와 나와 얘 팔자 어 야스오 살아남았다 어? 야스오가 뭘 하냐? 야스오가 다 죽일 거 같아 잘한다 잘한다 야스오 정답이었어요 오 야스오 아 이제 한판이 되네요 나 실버로 올라간다 얘들아 어 야스오 있다 근데 얘 삼성... 레오나 먹으면 삼성... 아니 이성 만들 수 있어요 레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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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조언입니다 올라가지..올라가지 않았을까? 자 과연! 실버! 과연 실버는? 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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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! 실버! 너 뭐 이렇게 많이 받았어? 88이나 받았네? 오..하지만 실버는 아니야 너부 아..저 그래도 유튜브를 위해서 감상평을 남겨야 해요 이렇게 괴로운데 응 어..아 다음판에 1등하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나 오늘 실버 올라가는 방송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에 타샤는 실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유튜브 각을 딱 하나 잡으면 돼 내 행복회로 돌고있다 지금 일단 크레페는 틀렸고요 왜? 아니 안 먹어도 돼 나 오늘 실버로 올라가면 돼 응 그래요 도레미는 지금 화났어요 왜요? 도레미는 지금 크레페를 왜 안 먹지?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? 크레페 안 먹어도 돼 ㅋㅋㅋㅋ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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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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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